창덕궁에 대한 아주 오래된 전설이 있어 깊은 밤 그곳에 찾아가면 새로운 세계를 통하는 문이 열린다는 거야 저게 뭐지? 저게 어디지? 이것은 인간계와 달빛세계가 만난 곳이야 우와 맛있겠다! 인간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지? 자격루가 다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열쇠가 사라졌구나 명패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제 시간이 멈추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모두 제모데로 움직이고 있어! 위험해! 오지마! 그래 열을 세고 나면 전원석 깰 거야 하나, 둘, 셋 야하!